안녕하세요 소방차 119 어라운드 뷰 플러스 4채널 3D 블랙박스 1 플러스 1 하나 된 국산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5 장착입니다. 세계 최초 4채널 3D 블랙박스 512기가 탑재된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5 상용차 전용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이 자료는 당진 매장에서 장착한 자료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공차 보정판을 깔고 보정을 진행하는데요. 자동 보정으로 20초면 보정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영상 보시죠. 3D 후방 카메라 영상에서 터치로 주변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살펴봅니다. 소방차 출동하면 주변이 아주 어수선한데요. 그럼 모든 영상을 이렇게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녹화를 합니다. 어라운드 뷰만이 아니라 카돈 어라운드 뷰 제품은 4채널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면 녹화도 물론 당연하지만 3D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양 사방을 다 한 번에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CCTV를 가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국산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5 상용차 전용입니다. 메모리는 풍부합니다. 상용차 전용은 512기가 탑재되어 있어 엄청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영상 보시겠습니다. WHD 10.2인치 와이드 터치 모니터와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5 연동 터치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512기가 탑재된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8로 녹화 중입니다. RAC 깜빡깜빡하죠? 모든 영상을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카돈 어라운드 뷰 지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